1등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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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편집자가 미션 됐습니다 아 고기반찬과 풀반찬이 갈린 이거 1등 무조건 해야지 야 하자 뭔데요? 이거 1등 합시다 1등 꼭 해야되요 1킬 못하더라도 1킬 무조건 해야되 뭐있어요? 네 뭐있어요 네 저의 생사가 갈리는데 어 후라이팬 안 들고있다 쫓아요 1대 9대 3대 주의깊게 플레이해야됩니다 그정분가요? 예 망했어요 오늘 2판 1등 못하면 배그 망했어 채팅이 보니깐 편집자님이 야채 세트로 주신다고 맞나요? 네? 아니요 안되면 시켜먹어야지 뭐 안되면 시켜먹어야지 편집자님 이제 밥가지고 이러지 맙소 인간적으로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먹고 사는걸 걸면 안되지 밥가지고 이러면 안되죠 밥먹을땐 안 건드린다고 했어 밥먹는거가지고 건드리면 안되지 응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물지도 몰라요 나 진짜 울어버릴거야 나중에 2판에 오늘 저녁이 문헌곡이냐 사찰음식이냐 달렸다 야 먹는거 같고 그러지마라 나쁜녀석 아주 나쁜놈이야 나쁜놈 누구인가? 지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앞에서 가고파요 30방향 고급 130 하야노 2대 라하스 언덕 2명하고 1평집 끝 1평집 1평집 라하스 1평집 오케이 그 뒤에 돌 드시면 끝날 듯? 지키려 이제 부탁해요 아아 아 망했다 제가 좀 무리했네요 야 이거 땡기법인데? 경막 끝나면 어디로 가야나? 아아아아 너무 간대 저도 아 근데 그러자가는 줄 몰랐네 피차 쓸네 어쩔 수 없지 라멘 엔시 potrzeb 수없 Jaci 타임 아.. 아 고개 식사 리코넛 쳐가지고 아 몇몇 후에 손짱님 죄송 야! 죄송합니다 제가 나 갈래 먹고 합시다 음.. 오늘의 메뉴는? 뭐지 이게? 무슨 뭐지 이게 밥 종류인데? 아 비비면 안.. 어쩌겠어 비볐는데 어디 있기에 세상 삶았나?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푸르륵 짭짭 푸르륵 짭짭 맛좋은다면 가룽 가룽 거칠 가룽 바랍살이 아니지 후회 음.. 아.. 염.. 하..